투수로서는 악몽이겠죠? 잘 받아치 임봉규의 타구! 센터 쪽 높이! 높이! 멀리! 넘어갑니다! 선제 도로 넘는 임봉규! 그때 야구 재밌었죠? 강도기 선수 곽한영 선수 윤희너 선수 임동규 선수 단장님 사각만 해도 너무 좋으면 돼요? 제가 표현이 좀 인색한 편인가요? 네 좋습니다 빨리 가요 나 진짜 후회 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그녀의 좋습니다 니가 여자로 부른다 뭐? 전 목표가 달랐어요 우승이 아니라 우승이 아니라 지고 나면 군함 줄 알고 다음날은 이기는지 그리고 크게 지더라도 악착같이 쫓아가서 악착같이 쫓아가서 상대팀 입에서 단내가 나면 안 돼 우리가 지켜야 될 선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선수가 너무 많아요 나의 눈에 안 돼 내가 지켜야 될 선수가 내가 지켜야 될 선수 내가 지켜야 될 선수 아멘